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요런 조작까지 해가면서 정신승리를 하는 멘탈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분명 시모랑 연 끊었는데 자기 할아버지 죽었다고 나 빼고 몰래 혼자 찾아간 남편 나를 쓰레기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유책사유 맞죠? 원지 시댁과 연 끊었는데 할아버지 장례식을 몰래 다녀온 남편 시댁과 연 끊은지 2년정도 되어갑니다 결혼해서도 지새끼를 아직도 지 품에 있는 새끼라 착각하는 시모한테 너무 질려가지고 연을 끊은거에요 그러니까 당시 남편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 상태였는데요 시모가 남편한테 할아버지 병문안 좀 와라 이런 소리를 짓거리더라구요 몇번이나 처음에는요 저도 진짜 할아버지가 마지막인가 싶어가지고 남편을 배려해 다녀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할아버지가 계속 살아있는거야 돌아가시지도 않을 할아버지 팔아 제끼면서 남편에게 병문안 오라고 짓거리는 시모에게 너무 열이 받아서 한바탕 크게 뒤집었고 그렇게 연을 끊어버린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조금씩 궁금해지는거에요 그렇게 정말로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싶은 할아버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지 그게 궁금했죠 남편은 자기는 이제만 할아버지 안봐도 된다며 완강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연 끊은지 2년이 된 이 시점에서 남편의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추석 끝나고 시댁 몰래 할아버지에게 다녀와보자 라고 남편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아 볼 필요 없어 이러면서 저를 밀어내는데 제가 무조건 보러 가자고 완강하게 나갔더니 남편이 마지못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당시 3일장을 지냈는데 남편이 그때 3일동안 출장간다 하고 저한테 거짓말하고 장례식을 다녀온거였더라구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에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 할아버지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비춘 개 못돼 처먹은 며느리가 되어버린거고 남편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1년동안 숨기고 살아온거죠 남편말로는 제가 워낙에 시댁을 싫어해서 저를 배려해서 그런거라는데 그리고 할아버지 장례식으로 인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론 시댁과 연을 끄는 상태에서 남편 할아버지 장례식에 가는게 불편하겠지만 제가 기본 도리마저 못하게 하고 못된 며느리로 만들어버린 남편이 너무나 치가 떨려요 무엇보다 부부 사이의 신뢰를 이딴 식으로 깨뜨렸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남편 꼬라지도 보기 싫어가지고 당분간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하고 따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남편은 이런 충격적인 행동이 믿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이고 글쓰는 뽄새만 봐도 쓰니 인성이 어떤지 각이 나오네 개판이네 그럼 마누라도 지키겠다고 남편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봐도 선호합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거 알렸다해도 너는 안갈게 뻔하니까 어? 그래서 그런건데 뭔 도리야 도리는 돌았냐? 2번 와 이런 와중에 다른것도 아니고 본인이 못된 며느리로 보인것이 화가난게 이유라니 헐 진짜 할말이 없네요 물론 중대사를 말 안한 남편도 잘한 것은 없다지만 오죽하면 숨겼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3번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으면 손주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했을겁니까 니가? 오늘 내일 할 때도 쌩까놓고? 할아버지 가시는 길에 큰소리 내기 싫어서 그런 결정은 남편이 현명했습니다 그냥 닥치고 계세요 4번 아이씨 모르는 남이 봐도 오죽했으면 저랬겠나 싶은데 너는 남편 생각을 하나도 안해요? 안 불쌍하냐고 5번 할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신거라면 시어머니도 거짓말을 한건 아니었네 나이 드신 노인네가 오늘 내일 하면서 1년을 버틴거지 아니 그리고 너만 시모랑 2년 끊었으면 됐지 꼭 모자의 철륜까지 끊어야겠냐? 그리고 그럴거면 며느리 돌이 운운이나 하지말든가 아우 걔 못돼 처먹은 년아 6번 나만 쓰니가 이해되나? 댓글들 왜이래? 남편 배려해서 다녀오라고 했었다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이 안간거고 결국에 그 배려도 해준 와이프 속인건 남편인데 도대체 댓글들 다 뭐야? 나만 이해를 못하는건가? 네 너 혼자만 이해를 못하는겁니다 미쳤냐? 본문 다시 봐라 이거 완전 쓴이랑 똑같은 년이네 백번 읽어도 모를거야 왜? 너도 똑같은 종자니까 7번 그러니까 연로하신 할아버지 병문을 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 연 끊었다 이거에요?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실 고비 몇번을 넘기는데 이걸가지고 열을 끊었다고? 그리고 그 즈음에 돌아가신거 보면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여하튼 며느리 도리를 진작부터 하셨어야죠 왜 이제와가지고 도리를 찾는거야? 걔 도라이 새끼세요? 8번 와 글만 봐도 쓰니 인성 파턴이 미친거 같아요 진짜 치가 떨리네 달달달달달 아니 일상생활 가능해요? 9번 돌아가시지도 않은 할아버지 팔아 제끼면서 남편에게 병문을 오라고 짓거리는 시모에게 너무 열이 받아 한바탕 크게 싸웠고 열을 끊어버렸어요 이거 보니까 나 옛날 이등병 때 우리 아버지 위독하다고 해서 휴가 받고 병원 다녀왔는데 기적처럼 회복을 하셨고 그렇게 안심을 하고 복귀를 했더니 고참놈이 야 넌 아빠 죽는다고 해서 갔는데 안 죽었다며 식빵 이라던 그 거지같은 놈 생각이 나는구만 개새끼네 이거 식빵 너는 연을 선택적으로 끊나봐요? 시모랑 연 끊을 때 세트로 다 끊을 가고 안 했어요? 남편만의 틀림이 하나도 없고 배려만 넘치잖아 그런데 뭐? 손주 며느리 도리를 안한 것으로 보이는게 화가 난다고? 아직 시모에게 제대로 당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런거에도 정신이 막 팔리고 그러나봐 그 장례식장에 당연히 시모가 있었을텐데 그 시어머니 상대할 자신은 있고? 그렇게 거기서 슬퍼하는 시모와 신경전이라도 버리고 손주의 남편이 네 편 들어주길 바랬다면 와 정말 소름 끼친다 네가 사람이세요 정말? 추가? 추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그런데 지금 다들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거 다 떠나서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내한테 출장일하고 거짓말하고 장례식을 갔다 왔다는거가 이게 남편이 잘했다 이거에요 지금? 최소한 이 부부는 부부사이의 비밀을 만들고 신뢰를 깨뜨린 남편 잘못이 아닐까 봅니다 또한 남편이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어도 시댁과 연 끊었으니까 장례식도 안가고 남편 쥐잡듯 잡을거 아니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시댁과 연 끊은 거랑 장례식 참석은 별개 문제에요 상식적으로 남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댁이 아무리 미워도 장례식은 꼭 참석해야 하는거잖아요 경사는 못 챙겨도 조사는 꼭 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니들은 그런것도 몰라요? 시모는 너무 꼴보기 싫지만 남편 할아버지를 위해 장례식 참석은 꼭 해야 되는거라구요 남편한테도 시댁과 연 끊겠다고만 했지 장례식까지 안가겠다 이런 말을 한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남편의 거짓말로 저는 참석조차 못하게 된거라구요 이래도 남편이 잘한겁니까? 더 있어요 댓글 1번 너 계속 그렇게 살다가 갈 때 진짜 요란하게 간다 신부 곱게 써라 여기 있는 사람들 바보가 아니야 니 글에 인성 빠어있는게 뻔히 보이니까 다들 니 편을 안드는거지 니가 아무리 글을 포장해도 딱 보여 졸라 못돼 처먹었다는거 2번 이야 끝까지 지만 잘했다고 하네 카치 지린다 지려 꿀꿀꿀꿀 3번 스니가 의심되는 댓글입니다 저도 처음에 스니를 욕했는데 추각을 읽어보니까 스니가 진짜 마음씨 고운 분이었네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중대사를 아내한테 말도 안하고 심지어 출장일하고 꿀아까지 쳐가면서 거짓말까지 하가면서 그렇게 몰래 갔다온 것은 부부사이에 있어 엄청 심각한 일이라고요 저라면 남편 정 떨어져서 이혼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추각을 다시 읽고 댓글 달아주세요 이건 무조건 남편이 진짜 진짜 100% 잘못한 겁니다 내 댓글 이거 뭐야 혹시 글쓴인가 깔깔깔 애초에 연 끄는게 쓴이고 그거 불편해할까봐 배려해줬더니 이혼각 이러고 앉았네 깔깔깔 이 남편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보네 아니 어떻게 이런거랑 결혼까지 했냐 아이고 불쌍해라 2번 잡았다 연연 너 글쓴이지 딱 걸렸어 태인연아 아니 지금 내가 뭘 읽은걸까 아 정말 어질어질하다 5번 와 말하는거 보소 이게 정말 사람새끼일까 야 말하는거 한번 더 말해봐 도대체 니네 부모는 널 어떻게 키운거냐 6번 할아버지 아픈 할아버지 배로 오라 한걸로 크게 한바탕 싸우고 연을 끊었는데 바로 그 할아버지 장례식에 지가 참석 못한걸로 지금 이랄지다 이거네 이거 혹시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그런거 아니야 헐 7번 이런걸로는 절대 이혼 못하는데 그래도 꼭 이혼했으면 좋겠다 2번 추가2 마지막으로 추가를 하나만 더 남기겠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말을 안할게요 댓글들이 지적한대로 저도 잘못한거 많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내한테는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장례식을 몰래 갔다 온 남편 지금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고 부부간에 해야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솔직히 이혼감이고 남편이 유책배우자로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냐구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아니까 저에 대한 비난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 행동을 해버린 남편이 더 비난을 받아야 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해도 욕 오지게 처먹었어요 3번 추가3 역시 마지막 추가글을 올리니까 이제서야 여론이 제 편으로 돌아서는군요 제 잘못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자기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자기 할아버지 장례식을 가다녀왔다는거 이거 자체가 솔직히 바람이나 외도보다 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변호사 알아보고 이혼소송도 진행도 고려하고 있어요 다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이 글은 펑합니다 펑 이지랄! 글글글 글 삭티하지마라 경고했다 내가 널 지켜주겠어 2번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경조사는 2년을 끊어서도 가야 되는거 아닌가? 결혼식은 그렇다 쳐도 장례식은 가는게 맞지 남편이 오해한 부분도 있는거 같고 쓴이가 안가서 나쁜 며느리 된건 남편의 책임도 없진 않죠 말이라도 하긴 했어야지 내 댓글 아하! 바로 이 댓글을 보고 여론이 돌아섰다라고 하는거구만 아이고 진짜 한참 찾았네 한계 있긴 있네 끌끌끌 네 편이 2번 뭐야 이거 환각을 보는 정신병자의 주작인가? 아니 옹호글이 어딨다고 여론이 돌아섰대 여론은 뭔 여론 지금 댓글 293개 중에 290개가 님한테 쌍욕을 처하고 있는데 이게 안보입니까? 4번 돌았나? 지금 누가 니 편을 든다 그래? 정신병 있어? 아픈 할비 병문안도 마음 편하게 안보내주는데 장례식장이라고 퍽이나 보내줬겠다 너같은걸 아이고 계속 참고 사는 남자가 짠하다 어쩜 좋냐 5번 미친 무슨 여론이 자기 편이라는거야 지 혼자 정신승리하고 자빠졌네 끌깔깔깔 아래는 마지막 추가 이후 쓰니 옹호 댓글이 한꺼번에 쏟아진거 가져온겁니다 댓글 1번 부고 소식 안알린게 잘한 짓인가요? 댓글들이 이해가 안되네 오죽했음이라고 이런소리 해대는데 그러면 아내는 오죽했음 연 끊었을까? 그런거 생각 안해봐? 2번 이건 남편 탐 100%죠 아니 어떻게 부고 소식을 날리지도 않고 어? 자기 혼자가 남편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거 같아 여기 댓글들도 그렇고 다들 멍청해 지능낭비야 3번 아니 지능장애야 댓글들 좀 다른 방향인거 같아요 평소에 얼마나 지랄했을지가 중요한거 아니 어? 중요한가요? 많이 난리쳤을것 뻔해도 할아버지 사망소식은 알려야하는거 아니냐구요 아내가 난리냐고 싸우더라도 사망소식은 알리고 장례식은 참석하게 했어야죠 그걸로 싸움이 커진다 해도 말입니다 무조건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봐요 솔직한 제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주작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주작 의심을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미친거니까 그런데 마지막 추가를 하고 그 뒤에 글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게 보면 유책 배우자 아니냐 어? 뭐 나는 소송을 할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걸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금 이 쓴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어떻게든 끈덕짐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유리하게 이혼을 해서 한몫 단단히 챙겨가지고 새살림을 차리고 싶어하는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과 전쟁 뇌가 그렇게 되고 있는거 같아요 뭐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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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